윗몸의 불이기 때문에 최원의 불이기 때문에 최원이는 음악 좀 틀어줘 음악에 맞춰서 니네들이 박자치면서 단단하자 이거 좀 이거 가지고 움직여주시던데 country class studies take 4 page 19 rhythm etude no.1 by hanyeol elementary class studies take 4 page 19 rhythm etude no.1 by hanyeol 저는 안 해줄게 정원 소리내세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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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안되네. 이거 리듬은 모르래. 큰일 났네. 빨리 해봐. 안되겠어. 이거 음악 못해서. 좀 떨어져있죠. 더 좀 쩍 떨어져. 음악 듣고 각자 맞춰서. 손바닥으로도 못하는데 발로 어떻게 움직이지? 악보방. 스쿼방. 정원이 여기 왜이름이야? 이걸로? 이걸로? 악보보고 제대로 리듬해. 리듬. 리듬. Etude No. 1. 한용홍. 1. 1. 2. 2. 2. 3. 3. 6. 으자 아 아 아 으 으 으 vous 아 아 아 아 아 os 일어나서 이제 움직임으로 할 거야. 이것대로 움직이라고. 일어나서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져나. 이 악화대로 움직여. 이 각자에 맞춰서. 19, Rhythm. 1, by Hanya Hol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